여러분 안녕? 오늘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호남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봉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르기 위해 세워진 월봉서원을 소개할게 그런데 서원은 어떤 곳이야? 서원은 옛날의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남참비의 정신문화가 깃들어 있는 월봉서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월봉서원의 주강당인 빙월당은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어 월봉서원은 고봉기대승 사후 7년 만인 1578년 호남 유생들이 지금의 신룡동인 나가말의 망천사라는 사당을 세우면서 시작됐어 그 후 임진왜란 때 피해를 입어 1646년 동천, 현광산구, 산월동으로 옮겼고 1654년 표정이 월봉이라는 서원명을 내리면서 월봉서원이라 불리게 됐지 그럼 이곳의 주인공인 고봉기대승은 어떤 분이셨어? 고봉기대승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조선의 성리학 지평을 넓히고 발전시킨 인물이야 선조임금은 고봉기대승에 별세한 뒤 고봉기대승의 말을 뽑아 논사록을 편찬하였고 정조임금은 고봉기대승의 고명한 학식과 인품을 기려 빙심설활, 눈 내리는 달밤의 얼음처럼 맑은 마음이라 표현할 만큼 그분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여겼어 주요 저서로는 고봉집, 주자문록, 논사록 등이 있어 특히 고봉기대승이라면 세계 이완과의 세대를 넘어선 사상 논쟁인 사단칠정 논변을 빠뜨릴 수 없지 사단이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인간의 네 가지 본성을 말하고 칠정이란 희노의 구애오욕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은 나이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 논쟁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치와 처세, 나가고 물러가며 이야기, 집안일까지 서로 이야기하는 끈끈한 인연이 이어졌고 이러한 논쟁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어 이러한 고봉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 춘추양 사제를 매년 3월과 9월의 초장일에 월봉서원의 사당인 숭덕사에서 행하고 있어 월봉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향교서원 최초로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올라 전국 향교서원의 활용 모델이 됐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월봉서원의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고봉기대승의 삶과 철학을 체험해보자 과거의 spend chance 과거의 숙소와 캐릭터 하는 만큼 작은emi 소원의 성략 연feeding 그리로 boo iste